감사합니다 딱 이쁘다고 쪽지서 감사합니다 어때요? 너무 좋아요? 고맙습니다 대박 우리 그 선생님께 티칭 좀 해달라고 좀 하세요 우리 이경수 선배님한테 가슴 가릇 좀 가르쳐주세요 하세요 고맙습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처럼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번에는 오늘 이 우리 고대령 선배님 노래 아름다운 천안에서라는 노래 이 노래를 좀 불러나려고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급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같이 도와주실거죠? 자 그러면 아름다운 천안에서 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들었죠? 네 이번에는 이정훈 목소리로 한번 더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천안에서 한번 불러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ок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